오늘 전 2사에서 53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괴력에 따르면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보험소를 종합해 보면 월요일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권을 내쫓으시고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에는 온종일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동시에 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요일날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이 기록되어 있고 목요일날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것과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다락방 강화가 연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게스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금요일날 밤새 대상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애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러스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새벽 6시쯤 사형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이번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가운데 피를 흘리시고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신 다음 아리마데오셉의 무덤에 묻히시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주일 주일날 새벽 동특이 전 아마 4시쯤 전후에서 예수님 부활하시더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의 밭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해 받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님이 산구를 통하여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수시로 감기도 걸리고 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도 나고 다치면서 또 아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땐 병행한 것 같아도 그런 잔병을 치러보면서 점점 건강해져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은 그 누구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산구의 고통을 아이를 낳는 어머니 외에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병치려 하는데 그 병치려 하는 것을 다른 아이가 대신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회 선자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시의 종교 주자자들 제사장, 석유관, 바리새인들에게 멸시 천대받을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사회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느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과 권한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 찾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가연에서 발견되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땅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 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들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회 선자는 700년 전에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눈에 보는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53장 5절 이하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말씀했습니다 53장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가시가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고봄 15장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혀 그 대못에 두 손가락으로 버려서 피가 철저히 흘러내렸습니다 마태봉 20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배 뽑아 나누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병사가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교로 찔르니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손과 두 발에 박힌 대무수리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늘 짓는 죄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를 대신하여 두 손과 발에 모시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들을 대신하여서 심장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예수님께서 온 몸에 찔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상했다고 하는 표현은 피부가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스 상함 메두카라고 하는 말의 원형을 딱 하는 의미는 뼈가 완전히 부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해를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그를 으스러뜨리는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 몸이 이렇게 으스러지도록 상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징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모든 죄로 인한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죄담을 허무심으로 대신 징계를 받아 그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스 2장 16절 10절을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삼박해서 대제세상의 일련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죄담을 받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큰 휘장은 일련에 단 한 번 대제세상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쪄서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마태봉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두리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지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가락받던 이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열려서 우리는 예수의 보호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해 나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징결을 받으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죄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어 없어서 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서 1장 10절을 설명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마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기를 당하셨습니다 마태봉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기라고 십자가에 못 받게 넘겨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에는 끝에 이 쇠꼬챙이 같은 것이 딱 붙어있어서 또 뼛조각이 붙어있어서 한번 등을 때리면 살점을 파고 들어가서 살이 파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 등이 이 채찍기를 맞아서 등이 갈라지고 살점이 파이고 피가 뚝뚝 흘르는 그런 고통을 주님 당하신 것입니다 신분을 당하실 때 그를 침을 뱉고 주먹과 손으로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마태봉 27장 3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던지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등에 저들이 채찍을 때려 온 등이 갈라진 틈으로 더 피가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같은 고난은 우리 인간을 모든 죄결과로 다가온 질병에서 자유쾌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난을 주님 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은 설명합니다 침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이제 노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간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선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마음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 명원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짐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와 같은 고란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회 53장 6절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레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 야외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편에 주님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주 전에 폴 알렉산드라고 하는 분이 생활을 따났는데 이분은 평생 철제 산소 통해서 살다가 죽은 분입니다 미국 변호사이면서 소아마비의 생존자였던 이분은 1946년 1월 30일 달라스 텍사스에 태어나서 바로 두 주 전 이 전입사는 3월 10일 달라스 텍사스에서 사망을 했는데 72년 동안 철제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6살 때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소아마비에 걸리면 아이들이 전신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숨을 못 쉬다가 죽어갔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그로부터 3년 후에 1955년 조너스 소크 박사에서 개발됐는데 이미 폴 알렉산드가 태어날 때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목 아래 가슴 근육이 마비돼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 소아마비의 아이들을 위해서 철제 산소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아이런렁이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산소 통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환자의 배가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이 통 속에 있다가 죽어갔습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 통 속에서 지나다 죽었는데 알렉산드의 상태를 본 의사들도 그가 몇 년 못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애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순봉원교회 교인입니다 오신졸교회 교인인데 자식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강대상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 앞에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통 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고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막대기로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쓰고 그림 그린 걸 배웠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은 산소통 밖에 나와서 휠체어에 앉아서 숨을 수도 있고 다시 또 들어가서 산소통에서 지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런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산소통만 있으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가정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1967년도 21살의 나이로 고등학교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애로 인해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대학 관계자와 2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 관계자와 논쟁을 벌여서 달라스 남감리교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달라스 명문인 텍사스 명문 오스틴 텍사스 대학에 입학해서 이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는 남부의 하바드라고 하는 명문대학입니다 이것으로 편입해서 1978년 경작 학사를 받고 1984년도에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6년도에 변호사에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서 가정법 및 파산 전문 변호사로 달라스와 포스월스에서 활동하는 그런 점인인사가 됐습니다 손을 쓸 수 없던 그는 입에 도구를 물고 키보드를 두드려 책을 쓰기도 하고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보고 또 글을 쓰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그의 어머님이 부모님이 신앙을 심어주었고 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저 엎드려서 지금 성경 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의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가 78세를 살 때까지 하느님의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것은 그저 말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받아보면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무나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헌신적으로 이 아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변형사가 돼서 저명인사로 쓰임 받을 때까지 헌신적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제 통 속에서 72년을 살았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들어가서 하루만 있어버리니 하루 있겠습니까?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아이고 힘들다고 나올 텐데 72년 동안 저기 살다가 두 주 전에 생활을 떠났을 때 온 미국의 뉴스가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돼서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일을 그간 나이가 들어 이제 기계에서 호흡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서 못하게 되는 가운데 2015년도에 이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미 이 기계는 1950년대 생산이 중단되어 가지고 더 이상 기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이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것을 본 브래드 리처드라는 사람이 자기실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기계를 다시 고쳐주고 그래서 그는 유튜브, 틱톡을 통해서 그의 사연을 온 세계에 알려주면서 2024년 3월 11일 78세를 일곱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72년 동안 가장 산소통에서 오래 산 사람으로 또 기네스북이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나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제가 멀쩡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더 나은 세상을 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70년 동안 철제 산소통 속에서도 모든 걸 이겨낸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가 두 전의 생활을 떠났는데 우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 250만 가족들 우리가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이 땅에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이웃들 또 미혼모 가족들, 탈복자 가족들 우리 주의 경쟁에는 어려움으로 고통을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 노숙자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향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저들을 젊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respond to th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